네, 피어나죠? 쉬는 시간 되자마자 잠이 깨는 휴게소에 도착하면 잠이 깨는 이상한거죠? 제가 조금 접근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업 시작했던 걸 연장선에서 살짝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심기에 입전해서 잘 쫓아오세요. 뭐 한번 쌓아보실래요? 자 조건문부터 배우겠습니다. if true 그리고 alert 1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눈빛을 야수와 같다고 했는데 조는 야수여서 제가 살짝 난감했습니다. 근데 밥 먹고 나면 졸린 거 너무 당연하죠. 밥 먹는 게 얼마나 격렬한 운동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밥 먹으러 가야 되죠. 밥 먹고 와야 되죠. 그리고 위장, 이 내장이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잖아요. 다 소화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씹어야 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뭘 먹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찬을 먹을까? 그리고 이 하나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제일 어린 사람이 먹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많은 아주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데 밥 먹는 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보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걔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나 격렬한 운동인데요. 자, 엔터 치면 경고창이 뜹니다. 그쵸? 떠요? 왜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다들 자 근데 여기다가 투로라고 할게요. 아, 펄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경고창이 뜨나요? 아니요. 자, 경고창이 뜨나요? 안 뜨나요? 안 뜨죠. 즉, if는 조건문이고 조건문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도 하고 실행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else 자, 이 부분을 제가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직접 엘스 자, 엘스 괄호 열고 얼럿 그리고 괄호 e라고 적고 세미콜론 중괄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세요. 세미콜론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럼 이따가 네, 이따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세미콜론은 명령이 끝났을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css 할 때도 한 줄로 쭉 쓸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줬죠. 명령이 끝났다는 걸 네, 이따가 다시 알게 됩니다. 자, 어때요? 결과가 뭐예요? e가 출력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e가 출력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입력하실 때 정직하게 다 입력하지 마시고 화살표키 있죠? 위로 가는 화살표키를 눌러보세요. 아래로 가는 키를 눌러보고 어때요? 히스토리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눌러서 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개발자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약간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깐고 누르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true를 이번에는 false를 true로 바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뭔지 알겠어요? 자, if 뒤에 여기에는 불린 형식의 데이터 먹을 수 있습니다. 불린 불린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true, false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값도 여기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true, false 두 개만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괄호가 있고 여기에는 얘가 true일 때가 얘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else 여기에는 얘가 false일 때만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true와 false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죠? 자, 1보다 2가 크죠? 그러면 얘는 true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결과는 뭐예요? false죠? false면 어디에 있는 게 실행돼요?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값인데 그게 무슨 효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에 변수를 결합하면 조금 더 효용이 생겨요. 자, x는 1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x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이 달라지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이만큼의 코드가 고정된다는 거예요. 저만큼의 코드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만 수정하면 돼요? 여기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재활용할 수 있는 로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수정할 거면 조건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제가 true false를 직접 넣은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왜 조건문이 필요하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조건 자체가 비켜, 이거. 여기 있는 이거 자체가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해진 값에 따라서 얘나 얘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쓰는 겁니다. 자, 아셨죠? 왜 쓰는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냥 문법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새로운 기능. 자, 이게 뭔지는 이제 알아요. 그죠? 얘가 뭔지는 이제 압니다. 경고창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안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자, 보이죠? 프롬프트 패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때요? 뭐가 떠요? 네. 자, 완전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자기를 속이세요. 그 신기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오, 이렇게 소리라도 내세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반대도 성립되고요. 자, 오, 이렇게 막. 옆에서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패스워드.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고. 엔터를 치면 밑에 숫자가 적혀요?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lert이랑 프롬프트를 한번 조합해 볼게요. 완전히 퍼즐 같지 않아요? 자, alert, 프롬프트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똑같다고요? 아직 너무 그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 똑같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일단 입력하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잘 안 되시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 이게 떴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111111이라고 써요. 확인 누르면 경고창이 뜨면서 1111을 추락했어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 자, 우선은 여기 있는 값이 프롬프트의 전달이 돼서 얘가 먼저 실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화면이 뜬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입력을 해요. 그럼 그 입력 결과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에 치환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111이 돼요. 그럼 이 alert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11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경고창이 실행되면서 그 경고창에 1111이라는 값이 찍혀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똑같은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1111 자, 1만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1111이 나올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2가 안 되고 1이 됐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롬프트가 만들어놓은 어떤 값이 1이란 이 값이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얘는 숫자죠?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 자동으로 뒤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1, 2개가 나온 거예요. 수식은 그대로 아니고 수식이 없어져요. 플러스 같은 경우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alert 1 더하기 1은 결과가 2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얘 앞에 이렇게 문자로 해요. 그러면 문자와 문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1, 1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더 깊은 내용은 안 들어갔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제가 이제 뭐랄 거냐면 조금 더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비밀번호를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실수 아니에요.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었죠. 자,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pas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프롬프트 뭐야? 프롬프트 패스월드 자, 패스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클라우저라고 하는 클라우저 그런 아주 편리한 조어가 만들어졌었어요. 패스월드가 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제가 입력한 값이 패스워드란 변수에 담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리얼 패스워드는 작심이에요. 진짜 패스워드는 작심인데 사용자가 작심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일 if 그 다음에 자, 이 패스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와 리얼 패스가 같으냐 만약에 같다면 경고창으로 왜 경고창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가 뜨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경고창으로 꺼져 꺼져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입장이 좀 다르니까 자, 꺼져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좀 그렇다. 벌써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딱 뜨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면 결과가 뭐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환영합니다 뜨는 거죠. 어때요? 아, 이제야 내가 조건문이 뭔지 왜 쓰는지 알겠죠? 이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뭐 다음에 로그인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발자들도 뭐 다른 걸 개발해서 뭐 이진수로 뭘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분명히 이진수 안 씁니다. 그분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 뭔지 아셨죠? 비교가 뭔지도 알고 많은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맞죠? 자, 다시 PT로 갑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I라고 하는 변수가 접시들에 담긴 접시의 숫자 이거는 접시들 점 랭스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접시에 몇 개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접시들 점 랭스에는 값이 뭐예요? 3 3 자, 모르겠다. 왜 그런지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접시들 점 랭스는 이 접시들에 담겨 있는 숫자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얘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3이에요. I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I의 값은 뭐예요? 예, 0이죠. 그러면 0이 3보다 짝나요? 짝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rue가 되죠? True면 여기 있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쭉 실행이 됩니다. 하나, 하나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실행돼요. 자, I++는 뭐냐면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1로 들어와서 지금 I의 값이 뭐예요? 1이죠? 자, I++ 하면은 I의 값이 뭐가 되냐면 아이고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걸까요? 뭔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죠? 자, I가 1인데 제가 alert을 하면 I의 값은 현재 뭐, 마가씨였나? 자, I의 값은 현재 0이에요. 그리고 alert을 한 번 하면 0이 출력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I, I++를 했어요. 그리고 I를 하면 1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볼게요. 자, 0이 나왔죠? 그 다음 실행할 땐 1이 나옵니다. 예, I++는 I의 값을 1씩 올려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자, 얘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올라가니까 얘가 한 번 실행되면 얘의 값은 I의 값은 뭐가 돼요? 0이었던 게 1이 되겠죠? 0이었던 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돼요. 그럼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1 접시대를 담기는 접시의 숫자는 3 그 얘기는 뭐예요? true 그러면 얘가 실행됩니다. 자, 끝까지 왔어요. 얘가 실행돼요. 그럼 I의 값은 1이었던 게 뭐가 돼요? 2가 되죠. I의 값은 그러면 얘는 2의 3 이건 뭐예요? true 그러면 실행됩니다. 다시 얘가 실행이 되죠? 그럼 I의 값은 뭐가 돼요? 3 얘는 3 3 얘는 false죠. 그러면 얘가 false가 됐기 때문에 반복문은 끝나고 이 뒤에 따라오는 어떤 명령이 있으면 걔가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실행이 되다가 포문을 만나면 여기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순환 순환하다가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옛날에 프로그래밍에서 옛날에는 반복문이 없었어요. 옛날에 반복문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0101 같은 기계어로 똑같은 일을 하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고안이 된 겁니다.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아주 시면으로 내려가면 소프트웨어의 시면으로 내려가면 기계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01001 같은 이진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의 프로그래머들은 직접 그 기계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입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뭐 다른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서 C가 만들어지고 C로 PHP를 만들고 PHP를 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PHP로 뭘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집약되어 있는 내용인지 참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과 조건문 양대산맥을 넘으셨으면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 닷글 접시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게 오묘한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i의 값은 어떻게 돼요. 0, 1,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접시들이라고 하는 것 뒤에 대가로 가고 여기에 어떤 값이 오면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접시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어떤 값이에요. 얘입니다. 자 얘가 1이 되면 얘에요. 얘가 2가 되면 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순환할 때마다 안 보이네. 자 여기 있는 i의 값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가 되죠. 그러면 걔가 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닷글 접시라는 변수에 담기게 돼요. 닷글 접시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제 의문이 풀릴 거예요. 자 만약에 닷글 접시가 깨졌다. 더 복잡한 코드가 들어가겠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닷글 접시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조건문으로 확인해서 만약에 깨졌으면 버리고 안 깨졌으면 닦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접시를 싱크대 위에 담겨있는 접시를 쭉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거지를 한 번 하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 처음에는 설거지하는 법을 일일이 알려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해주세요. 하면 설거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펑션 함수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함수에 질린 분들이 많죠? 수학 시간에 자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함수 자 함수 학교 다닐 때 왜 Y는 F, X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절규에 찬 소리죠. 이게 자 X 근데 저는 이 두 분 이 세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그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중학교 수학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되게 많은 게 살짝 삼천포로 빠져서 함수가 나왔으니까 수학을 못하면 프로그래밍을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냥 수업 갈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사견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을 구현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은 엄청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만든 이 커리큘럼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될 수학은 분명히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잘 안 쓰는데 나머지 가끔씩 그 정도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더하기 많이 쓰니까 꼭 익히세요. 더하기 잘 모르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뭔가 그 3D 엔진을 만든다. 직접 또는 8비트 컴퓨터를 직접 만들겠다. 그럼 수학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은 중요할 수도 있고 당분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웹 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 얘기는 뭐냐 수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시작하지 않지는 않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더 로우 레벨의 기술들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로우 레벨은 그 로우 레벨에서의 언어는 언어는 수학인 거죠. 수학이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책부터 보는 거죠.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 책에 나오는 그 수학적인 것들이 프로그래밍에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어떤 상관성, 유사성을 알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셨죠? 두 분 수학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속상했을 수도 있는데 자 다시 넘어갈게요. 함수 얘기 나오면 쪼시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성 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유지보수 이 두 가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아주 지극히 사견인데 프로그래밍은 함수 이전과 함수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조건문 반복문 또는 변수, 상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걔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나무로 된 책상을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무 뭐 나무는 필요하겠지만 톱질도 해야 되고 망치질도 해야 되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무로 목조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톱질만 하고 못질만 할 줄 알면 목조건물을 만들 수 있겠지 다음 회사 이런 거대한 건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왜냐면 그런 거대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 또 걔가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기법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함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워나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수 이전까지 배우셨으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무기는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뿌듯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배우는 것들은 뭔가를 거대하게 만드는데 또 그 거대해진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것들 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출발점에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깊게 배우시면 이제 객체지향 막 이런 골아픈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매니지먼트 코드를 잘 관리하기 위한 수단 으로써 고안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체지향 뭔가 철학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객체란 말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재활용성과 유지보수의 꽃이다 라는 겁니다.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어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함수는 어떤 문법적인 문법을 갖고 있냐면 자 일단 함수는 정의가 있고 호출이 있습니다. 정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자 펑션이 함수라는 뜻이에요. 펑션 A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 중괄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드를 짜요. 자 요만큼이 정의에요. 정의 예 디파인 예 디파인 그 다음에 요렇게 정의한 이 함수의 내용 요거 있죠? 요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이 실행시킬 때는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A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콤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없어도 되는데 자 요렇게 하시면 얘가 뭐냐면 호출이에요. 호출 자 안보이나요? 예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보이죠? 예 그러면서 잠이 깨는 겁니다. 자 호출 정의 일단 정의를 먼저 하시고 그 정의된 것을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만 봐서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자 요기 alert이라고 되어있는 요 함수의 내용 부분 있죠? 만약에 이게 천줄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줄 만줄 그리고 요기 있는 요 호출이 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코드 레벨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수 많이 해요. 아까 본 거랑 똑같죠? 예 코드로 보기 전에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1이 나왔어요. 그쵸? 실행된 거 아시겠죠? 자 근데 x는 1 그리고 x는 x 플러스 1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x에 1이 들어갔죠? 실행되면 그쵸? x에 1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1로 가서 얘가 1이 되죠? 얘를 더하면 2가 되죠? 예 그거를 화면에 출력한다. 경고창으로 출력한다는 예제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죠?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자 얘를 실행시키면 85가 뜹니다. 근데 함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작아도 상관없죠? 우리 모양만 보이면 되니까 어이구 화면 넘어가네 함수가 없으면 우리는 자 함수가 없으면 얘와 똑같은 코드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자 논 아이고 함수 없이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애를 여러 번 호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계속할까요? 멈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하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이걸 수정해야 돼요.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함수가 없으면 수정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개발 행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 개발이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발자들 보수적이죠? 개발자 아니면 개발자 아닌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우리는 보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개발자 아닌 분들은 개발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잘 적용해야지 개발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의 정의 부분만 function 이 정의 부분만 고치면 고치면 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의 개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재활용성 중복의 제거 또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유지보수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왜냐 그 얘기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냥 함수가 뭔지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수가 뭔지는 제가 아니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것들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깔때기를 까는 게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제가 정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거지라고 호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예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위치만 할까봐 자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설거지 해주세요 라고 제가 하면 여기 있는 접시들이 깨진 거는 쓰레기통으로 가고요. 안 깨진 거는 깨끗하게 돼서 일로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자 됐죠? 우와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어디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이런 거 만나면 이거 무슨 쓰레기야 이러죠. 여러분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배워보니까 우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생산자의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 세상에 귀한 게 늘어납니다. 귀한 게 많은 사람은 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비자로 막 이러고 살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냉소만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되게 보인한테는 쓸쓸한 일이에요. 사실 소비자로 산다는 게 그쵸? 즐겁지 않아요? 그런 즐거움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코드가 보고 싶죠?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가 있고요. 이 HTML 코드가 여기 있는 곳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접시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SS가 있는데 이 CSS 코드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태그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코드 자세히 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설거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설거지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딱 봐도 비슷하죠? 우리가 아까 짰던 코드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구체적인 코드고 아까 그거는 모조 코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PT 내용으로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UI가 뭔가요? UI UI는 User Interface죠. 아마 이 IT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얘기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폰 이거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시스템과 우리 인간 인간도 사실 거대해요. 훨씬 거대합니다. 얘보다 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필요하고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있죠? 하드웨어적인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를 켜보면 이렇게 가상화된 버튼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UI잖아요. 그죠? 우리 UI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그 제어하는 그 중간에 있는 전달자 그 접점에 해당되는 되게 철학적인 구역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다 아시죠?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유저와 시스템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 그게 UI죠. 자 그 다음에 API라는 말 왠지 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같은 듯 다른 듯 막 이렇지 않아요? 자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자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의 인터페이스 아 말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말 사이에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유사점은 뭔가요? 자 이 부분이 같습니다. 똑같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한쪽 하나는 유저고 아이고 자 하나는 하나는 유저고요.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자 유저가 뭔지는 알았고 이제 이걸 알아봅시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경고창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경고창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긴 이 경고창을 여러분이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자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여러분이 짠 코드라고 치고 제가 물론 치긴 했지만 여러분이 짠 코드라고 치고 이 경고창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 두 분 자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압도적입니다. 뭔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질문 속에 뭔가 유도 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라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이건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든 것 같지 않기도 하는 것 같다. 내가 만든 거기도 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있는 이 경고창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사실 상당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좀 예제가 안 좋은데 자 I로 바꿔보겠습니다. 크롬은 경고창을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션 복원이 뜨죠. 뭔가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이런 공식석상에서도 자 자 멈춰 자 이렇게 해도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경고창이 떴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이 실행시킨 거라고 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경고창에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 여기다 올려놔요. 그럼 어때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제가 작성한 이 코드 안에 들어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못생긴 아이콘을 여기다 표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코드 안에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딱 뜰 때 띵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경고창이 화면 가운데 센터 정렬이 됐어요. 이 센터 정렬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화면 전체의 위스 값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아 그거는 일단 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반을 잘라요. 반을 자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려지나 자 반을 자릅니다. 그럼 이 반에다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뭔가 센터에 있어요? 뭐 좀 삐꾸잖아요. 그쵸? 뭔가 좀 띠띠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진짜 센터로 하려면 얘의 폭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폭을 반을 쪼개요. 그리고 여기 있던 애에서 자기 자신의 폭의 반만큼을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얘가 중간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걸 X축, Y축을 다 해야 돼요. 복잡하죠? 그 얘기가 여기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 경고창에서 여기에 1이 표시되라 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한 건가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 거 맞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다 했잖아요. 그쵸? 잘 안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정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면박 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경고창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경고창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그렇다면 이 경고창은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브라우저 구글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구글 다음이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구글이라고 하시는 게 좀 애매한데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니까 MS의 직원이 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경고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딘가가 쟁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디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실행될 때 브라우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경고창을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게 뭐냐 그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경고창을 실행하기 위한 이 버튼 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얼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API인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요거 있죠. 요 버튼 요기 있는 버튼 그리고 요기 있는 요 다이얼로그 이거는 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든 걸까요? 물론 그거는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건 누가 만들었냐 저건 운영체제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지금 제 맥락에서는 저는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엔지니어들 브라우저 엔지니어들 말고요. 운영체제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자기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요기 있는 요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것들의 기능성을 부여해서 버튼 요런 거 아이콘 요거 다이얼로그 박스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 개발자가 얼럿이라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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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조합해서 요렇게 화면에 출력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밑에 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밑에 층이 있고 밑에 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API예요. 그래서 우리는 API를 떠나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현재 시간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API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현재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만드는 그 밑에 층의 개발자와 그 API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죠.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end user란 말 있죠? 가장 끝에 있는 user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수많은 중간 단계의 유저들이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되게 관념적인 그림이에요. 자,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이 하나의 건물 안에 전 세계인들이 다 살고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런데 이 제 꼭대기 층에는 몇 명이 사냐면 약 59억 명이 살고 있어요. 59억 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예, 59억 명이 살고 있어요. 밑에는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그리고 그 밑에 약 1억 명의 엔지니어 집단이 있는 거죠. 전 세계인구에. 이거 정확한 통계 아닌 거 아시죠? 나중에 이걸로 저를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제 꼭대기 층에 사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작심삼의로 오기 전까지 이 제 꼭대기 층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층에 UI를 매개로 해서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 퉁쳐서 퉁쳐서 개발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저를 봐도 개발자고 그 브라우저 개발 브라우저 만드는 사람도 개발자고 예, 운영체제 만드는 사람도 개발자잖아요. 예,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탓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지식을 아니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얻었을 때의 효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을 다시 한번 쪼개보면 퉁쳐서 개발자가 이기도 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층에 누가 있냐면 웹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꼭대기에서 바로 밑에 층이에요. 옥상에 옥상 밑에 그래서 저는 웹 개발자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앱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층이에요. 다른 층이 아닙니다. 또는 게임 개발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의 정의인데 대중기술 가장 대중적인 기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접점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술이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일단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 층에는 브라우저 개발자가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아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개발자가 얼럿 얼럿하면은 경고창이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되고 A 태그를 쓰면 링크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브라우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운영체제 개발자가 있는 겁니다. 예,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X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뭘로 만들겠어요? 자, 이 부분부터는 좀 애매해져요. 그 관계가 이 상하관계가 애매해집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 밑에 층에는 운영체제를 뭘로 만들겠어요? 운영체제도 언어로 만듭니다. C나 C++ 같은 언어로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언어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어셈블리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라는 언어는 C를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셈블리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입니다. 자, 그 밑에 층에 뭐가 있냐? 바로 기계어가 나옵니다. 기계어는 010100100100100100100100 이런 것들. 이진수, 바이너리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비트 그래서 옛날에 엔지니어들은 이걸 직접 입력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이걸로 뭘 만드냐면 어셈블리어라는 언어를 만듭니다 힘들게 힘들게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어셈블리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셈블리어를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셈블리어로 어셈블리어를 만듭니다 되게 변태적이죠? 뭔가 이상하죠? 어셈블리어가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갖추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어로 어셈블리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셈블리어로 하다 보니까 어셈블리어가 불편해요 걔는 불편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를 만들죠 그게 이제 C나 C뿔뿔인 거예요 그럼 어셈블리어로 C나 C뿔뿔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C나 C뿔뿔이 충분히 좋아지면 C로 C를 만듭니다 C로 C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나요? 사용자 레벨에서 소프트웨어의 아주 깊은 곳 심연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서 뭐를 만나냐면 마치 지구 끝에서 뭘 만나는 것처럼 뭐를 만나냐면 전자공학의 표면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전산과 전자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둘 다 전자가 들어가죠 전산은 계산한다 전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할 때 그 전자죠 전자공학과 계신 분도 계셔서 제가 마음이 살짝 불편한데 제가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의 표면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누가 뭘 하냐 CPU 만드는 사람도 있고 삼성 같은 데 가면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들은 01010 이것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예요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전자공학에서 더 심연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기공학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원래는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리학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 일군의 물리학자들이 이 전자라고 하는 전기라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전기가 어떤 전기가 전자공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주 오랫동안 전기는 동력으로만 활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떤 수학자가 어떤 논리체계를 만들었고 그 논리체계를 이용해서 어떤 전기라고 하는 게 신호, 약속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류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 전자공학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전자공학을 더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타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걸 통해서 이 세계가 되게 거대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아이폰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 않아요? 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 해드렸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넘어서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도 막 그려본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숙연해지고 우리 정말 거대한 세계 위에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진짜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스팀 잡스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